이 두 교수가 웜홀과 양자 얽힘이 수학적으로 등가적이라는 것을 계산해냅니다. 이런 웜홀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두 달 전에, 작년 11월 30일에 결국에는 일을 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외국인 노동자, 아, 궁진. 억울한 개구리, 제가 개구리 남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억울한 개구리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퀀텀 텔레포테이션, 양자 순간이동. 다양한 만화나 영화에서 텔레포트가 나오는데, 양자를? 양자를 어떻게 순간이동을 하지? 오늘 그걸 알아볼 거예요. 이제 막 유튜브라든가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양자에 대해서 다룰 때,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부분들에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 양자가 기술로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분들이 이 양자 기술에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좀 심각함을 느껴야 될 때다.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이게 정말 그 상용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상용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정말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양자를 활용한 어떤 또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뭔가 이쪽으로 기술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신비함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양자 기술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순간이동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요거. 하아... 요거는 좀 약간 너무 판타지야. 근데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요거. 스타트랙 보시면은 그 SF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텔레포트 장치에서 사람들이 텔레포트를 하죠. 그래서 드래곤볼이든, 스타트랙이든 가능만 하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양자 순간이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미팅에 초청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양자 순간이동 과학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텔레포트 기술에 대해서 가능한가? 어쨌든 양자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면, 언젠가 우리 몸도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다 순간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레미팅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 바로 이런 반응이죠,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나도 그랬어. 그런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몇 년 전서부터 기사가 계속 나와. 연구원들이 뭐 성공을 했다 자꾸, 과학 기사들이 이런 게 뜬단 말이야. 뭔가 이딴 얘기잖아. 이때쯤 돼서 이제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혹시? 그래서 이 양자 순간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작년 말 노벨상 시장직에서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세 분의 과학자한테 들어갔죠. 알랭 에스페, 존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차일링거.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떤 걸로 상을 받은 거냐면,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양자 순간이동이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공로로, 이 세 사람이 상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존 클라우저가 처음으로 이 양자 얽힘 실험을, 증명 셋업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고요. 알랭 에스페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방식으로, 그 양자 얽힘 실험을 성공을 해서, 양자 역학이 옳다라는 거를 제대로 확신을 시켜준, 거기에 다통을 받아서 이제 안톤 차일링거가, 그렇다면 이걸로 양자 순간이동 실험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실험에 성공해서 이제 안톤 차일링거가 받았습니다. 이제 노벨상도 인정해. 양자 얽힘이랑 양자 순간이동을 노벨상도 인정한단 말이야. 그 바는 뭐다? 양자 순간이동을 알려면 양자 얽힘을 알아야 돼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과학을 두 번이나 올렸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죠.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양자 얽힘이 탄생한 배경에, 발탄에는 두 명의 과학자가 있죠. 바로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대결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맞대결에서부터 양자 얽힘이 탄생을 했는데요. 보호가 했던 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코펜하겐 학파팀에서 얘기했던, 파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기본이죠. 두 개가 구멍이 뚫려있어. 슬릿이 뚫려있어.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슬릿을 지나가면서 간섭이 생기죠. 왜냐하면 파동이니까. 근데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양자를 하나씩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달갱이 하나씩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자를 하나씩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씩 매치겠지 그냥. 저번에 하나씩 찍히겠죠. 근데 실험을 해본 거야. 자, 여기 같은 게 전자를 쓴 거죠. 전자를 하나씩 쌌어요, 하나씩. 처음에 쌌을 때는 이랬어. 당연하잖아. 뭐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야. 예상했던 대로네. 근데 갑자기 어떤 과학자가, 잠깐만, 이거를 누적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한 3초 정도 누적시켰어. 별일 없어요. 근데 10초, 20초, 30초 누적을 시키니까 이게 간섭무늬가 생겨. 이게 하나씩 쌌을 때 하나씩 매치긴 했는데 이거를 쭉 누적시켜보니까 이게 간섭무늬가 생겨.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100년 전에 화두였던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왜 그럴까? 이러다가 보호가 아, 나 이거 느낌 세하다. 나 이거 알 것 같다. 도착할 때는 전자가 하나씩 도착을 하지만 도착하기 전까지 전자가 사실은 마치 파동처럼 전체를 다 지나갔다가 도착할 때만 아, 나 하나였어 하고 하나 도착하는 것 같다. 이게 보호의 결론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보호가 얘기한 퀀텀 슈퍼 포지션. 그러니까 양자 중첩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분신술을 해. 타노스가 이 자식 봐라 하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딱 잡는 순간 하나로 붕괴되잖아요. 이게 바로 양자 중첩이에요. 실제 아인슈타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걸 보고 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자 중첩이 뭐야? 장난쳐? 야, 그래서 두 학파가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슈리딩거의 고양이라는 비유를 했는데 슈리딩거도 똑같이 보호의 양자 중첩은 괴솀이다. 이런 의미로 슈리딩거의 고양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저였어도 이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봐봐요. 아인슈타인의 기준에서는 그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낸지 모르는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당연히 몰라. 열었더니 고양이가 살아있어. 아, 살았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보호가 말한 양자 중첩이 뭐야?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고양이랑 죽어있는 고양이가 둘 다 존재한다. 중첩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첩되어 있다. 이게 보호의 양자 중첩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어때? 기분 나빠. 근데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과는 있고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간섭이 사라져.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게 양자 중첩이 또 맞아요. 들어 맞아요. 수학적으로도. 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빡쳤죠. 1935년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양자 중첩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 실험을 제시한 논문이 바로 EPR 페이퍼예요. 양자 중첩이 잘못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주제가 바로 양자 얽힘이에요. 보시면 간단합니다. 고양이가 들어있는 박스 두 개를 배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두 거리가 막 엄청 멀어. 셀 수 없이 먼 거리까지 배송을 해. 무조건 두 박스에서 한 상자에는 고양이가 죽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고양이가 살아있어. 근데 어느 박스에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얘가 죽었으면 그러면 저 먼 거리에 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당연히 살아있겠죠. 자, 상식적이죠. 근데 보호의 코펜하겐 비유로 다시 볼게요. 확인을 안 했죠. 확인을 안 하고 박스를 두 개를 먼 거리까지 배송을 해. 아직 중첩 상태야. 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측정을 해. 보호의 해석대로라면 딱 측정을 했을 때 중첩되어 있다가 죽은 거로 귀결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먼 거리에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붕괴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거봐. 이거 틀리지? 얘가 살아있으려면 얘가 나 죽었어 하고 알려줘야 돼. 정보가 전달이 돼야 돼.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자 같은 경우도 중첩되어 있다가 확인하는 순간 저 멀리 있는 게 두 개 동시에 바뀌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요. 그랬더니 보호가 뭐라 그랬냐면 흥미로운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인슈타인이 빡쳤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빡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양자 얽힘 상태는 정말 그냥 수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쨌든. 그러다가 30년 뒤 존벨이 등장을 해서 이 EPR 역설 이거 증명할 방법을 좀 찾은 것 같다. 이론적으로. 근데 찾았는데 왜 노벨상을 못 받았냐. 존벨이 아쉽게도 노벨상을 받던 작년에는 그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존벨이 처음으로 제안을 해요. 아인슈타인의 관점과 보호의 관점에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호 말대로라면 중첩대의 양자가 먼 거리에서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얽혀 있잖아. 여기가 A지점 여기가 B지점이라고 할게요. 둘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관측하기 전까지는 얘네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도록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관측했을 때 이쪽으로 기결되거나 이쪽으로 기결되거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관측을 이 방향에서 했어. 여기 중첩되어 있던 게 뭐 이리로 가거나 이리로 가거나 하겠죠. 근데 측정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측정 방향이 이쪽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더 재밌는 거 A지점에서는 절로 측정했어. 근데 B지점에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측정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의 주장대로라면 양자중첩 같은 경우는 A지점과 B지점의 관측 각도의 차이가 결과값의 차이를 만들어요. 존벨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겁니다. A지점과 B지점의 측정의 축을 서로 틀어놓으면 보호의 주장과 아인슈테인의 주장이 서로 결과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벨 부둥식이라고 했어요. 벨 부둥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과학자들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양자순과 이동을 가기 위해서 양자 얽힘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맞는지를 확인한 과학자분들이 이 세 과학자분들이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존 클라우저 존벨의 이론적인 실험을 실질적인 실험으로 가능하게 만든 최초의 어떤 실험 셋업을 한 사람이 말하고 클라우저인데 클라우저와 나머지 세 명의 과학자가 함께해서 이제 CHSH 아까 존벨이 말한 요거죠. 각도를 틀어주는 거 요거를 보는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양자 중첩이 맞는 것처럼 나와요. 양자 중첩이랑 양자 얽힘이 맞는 것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이거 뭔가 셋업이 셋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알랭 에스페가 다시 한번 제대로 실험 셋업을 만들어요. 똑같이 광자를 썼어요. 광자 광자 한 쌍을 썼어요. 관측을 했을 때 수평으로 진동하는 건 이쪽으로 보내주고 수직으로 진동하는 건 요쪽으로 보내주는 큐브야. 그거를 큐브를 두 개를 놔. 이 큐브를 돌려. 각도를 돌리면 진짜 완벽하게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맞닿는 확률은 절대 2와 마이너스 2 사이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 막 상식 밖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 상식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양자가 중첩되어 있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양자 얽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순간이동이죠. 선생님 저 술 마시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편집번호로 나오니까 편집자님께서 더 잘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잘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한 10번 보면 이해돼. 진짜 양자역학은 비유가 들어가는 순간 다 망가져.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난 일부러 비유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양자 얽힘이 실제로 작용한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재밌는 걸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양자 순간이동인데 양자 순간이동을 바로 이 안톤 차일링고 교수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순간이동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양자 순간이동 과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1993년에 찰스 베넷이에요. 찰스 베넷. 무슨 양자 통신 기술이 막 어디 뭐 SK나 막 이런 데서 개발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양자 통신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사실 찰스 베넷이거든요.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 이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93년에 이 얽혀있는 양자 쌍을 멀리 보내서 얘네를 터미널로 이용하는 거야. 얽힌 양자를 하나씩 이렇게 쭉 보내. 여기에 양자 정보를 전달해주면 이 반대쪽에서 양자 정보가 전달이 될까?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찰스 베넷이 자 얽혀있는 양자 두 개를 하나는 지구에 납두고 하나는 저 멀리 화성에다 보냈다고 칠게요. 이 얽혀있는 양자 쌍을 2번 양자 3번 양자라고 할게. 내가 보내고 싶은 양자 정보가 1번 양자야. 얘네 둘을 얽혔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 양자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이 얽힌 양자랑 이 얽힌 양자가 두 개가 만약에 값이 같다면 무조건 3번 양자의 상태가 1번 양자의 상태가 되겠죠. 애초에 얘네 둘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얘랑 얘랑 쿵짝을 시키는 거야. 2번 양자가 이번에는 1번 양자로 얽히겠죠. 그러면 얘만 혼자 이 외톨이가 된 이 양자가 이 상태랑 같으려면 답은 하나죠. 얘랑 얘랑 같으면 돼. 요게 바로 찰스 베넷이 주목한 양자 순간이동입니다. 원래 얘네들의 관계는 우리가 만든 관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아까 알랭 에스페가 한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얽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를 측정을 하는 거야. 아까 2번 양자가 1번 양자랑 쿵짝을 했죠. 쿵짝을 한 상태에서 제일 측정을 하면 1번이랑 2번이랑 얽힌 다음에 측정을 했더니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망가졌어. 더 이상 양자 상태가 아니야.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0이 나왔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얽혀 있었을 거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랑 이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번 양자가 0이면 3번 양자도 0일 것이다. 근데 2번 양자가 1로 관측되면 3번 양자도 무조건 1로 관측될 것이다가 중첩되어 있는 거야. 2번 양자가 0이 나오면 무조건 3번 양자도 0이 나오고 2번 양자가 1이 나오면 무조건 3번 양자도 1이 나오게끔 소스를 만들 수 있어. 만들어서 하나는 지구에 납두고 하나는 화소에 납두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2번 양자와 1번 양자를 얽혀서 별 측정을 해. 그런데 결과가 1이랑 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둘은 달라. 그 말은 뭐야? 남아있는 3번 양자는 1번 양자랑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개를 얽혀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순간 이동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트릭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지구에서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3번한테 카카오톡을 날려 야 0이랑 1 나왔대 이렇게 보내 그러면 3번 양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양상태를 컴퓨팅을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양자 로직 게이트라 그러거든요. 아이씨 망했다. 아 망했다. 나 오늘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등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다. 얘네들이 결과에 맞춰서 이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을 할게끔 말해줄 수 있잖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방향을 맞춰서 네가 알아서 조정해라고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하나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도 이제 양자 순간이동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올 텐데 다 이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순간이동을 보내고 싶은 양자 상태가 있어. 이거를 지금 지구에서 화성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구랑 화성에서 지금 얽혀있는 양장쌍을 두 개를 이렇게 하나씩 오순도순 나눠가지고 있어요. 요 결과를 정보를 전달을 해서 조정을 하면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 양자 상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두 개가 달라도 어떻게 다른지 알려만 주면 화성에서 얘랑 똑같은 양자 상태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보내려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카톡은 해야 돼.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카톡은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톡하는 시간까지는 순간이동이 안 돼. 카톡을 보낸 시간은 필요하지만 양자 상태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양자 정보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혹은 태양에서 천원선까지 순간이동하는 건 가능해. 근데 완벽하게 복원을 하려면 카톡을 보내야 된다. 하지만 카톡만 보내면 양자 상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통신으로 하면 되지. 모타로 이렇게 순간이동이 필요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텔레포트잖아. 아까 스타트랙 사람을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텔레포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양자 상태야. 분자들도 다 양자 상태야. 양자 상태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을 텔레포트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얘를 보정을 해야 되지만 물리적인 양자 상태 그대로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텔레포트죠. 현민신 교수님께서 인간을 텔레포트 시키려면 화성에도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설명대로라면? 뭐 인간이 아니어야 되죠. 뭔가 양자로 채워놓고 얽힌 양자랑 내 몸이랑 배치청을 쭉 해서 화성에 있는 어떤 양자 모둠집에다가 재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비현실적이지만 사실 인간을 텔레포트 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양자 정보가 정말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힘든데 지구에 있는 나를 붕괴를 시키고 화성에서 나를 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역학의 이론에도 위배가 안 돼요. 복제가 되지 않잖아. 지구에 있는 나는 이미 붕괴됐어. 없어졌어. 그리고 화성에서 내가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제는 아니야. 콜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야. 양자 얽힘이 이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 정보가 그 A 지점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여기에서 붕괴 시키고 이쪽에 복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순간이동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정말 나중 되면 분자 정도는 순간이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얽힌 양자 어떻게 만드느냐. 안톤 차일린거 교수가 그걸 만드는 방법 중에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1995년에 논문을 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특이한 수정이 있어요. 특이한 돌이 있는데 이 돌에다가 레이저를 쏴주면 두 개의 광자가 튀어나옵니다. 하나의 광자는 수평평광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광자는 수직평광을 가지고 있어요. 수직평광을 가진 광자는 이 링 방향으로만 나오고 수평으로 진동하는 광자는 이 링 방향으로만 나와. 특이한 수정이죠. 근데 진짜 있는 수정이에요. 그런 암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비오 크리스탈이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겹치는 지점의 이 두 개의 이 지점의 광자는 수평평광인지 수직평광인지 몰라. 광자 쌍이 나올 때 여기서 하나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돼.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광자가 어느 쪽이 수평이고 어느 쪽이 수직인지 모르죠. 내가 만약에 이쪽 광자를 먼저 봤는데 수직평광이 나왔어. 그럼 여긴 무조건 수평평광이어야 돼. 그죠? 어찌면 무조건 양자는 두 개만 나오거든. 이게 뭐야? 양자 얽힘이에요. 이 차일링거 교수의 이 논문 이후로 특히 양자 순간이동을 하는 실험들 다 이 특이한 결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논문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요 파란색 박스 보이죠? 요게 뭐야? 얼킨 광자 두 개 만들 수 있는 비비오 크리스탈이야. 얼킨 광자 쌍을 만들기 위해서 자외선 광자를 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게 나오겠죠. 요 여기서 나온 광자를 2번 광자로 보내고 여기서 나온 광자를 3번 광자로 보내서 밥한테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싶은 1번 광자는 순간이동하고 싶은 1번 광자도 비비오 크리스탈에서 만들어서 얘를 여기서 복원하는 게 목표니까 벨 측정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서.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안톤 찰링거 교수가 이 실험셀업을 정말 만들어서 실험을 하니까 실제로 여기 3번 광자가 1번 광자 상태로 복원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해요? 야 이거 되는구나. 얼마나 멀리까지 되지 해서 2017년에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지구에서 인공이선까지 실제로 양자 순간이동이 되는가 중국 연구진들이 정말로 실험을 했습니다. 2017년에 최대 14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연구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원거리 정성을 했는데 요게 좀 대표적으로 꼽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막 1000km 거리에서도 양자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통신만 가능하다면 정말 순수한 양자 정보를 A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던 그냥 B지점까지 순간이동을 시킬 수 있다. 빛의 속도 안에 있는 범위에서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점점점점 양자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자 통신 기술도 어느 정도 상향화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구글에서는 시카모어라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죠. 이제는 이 양자 정보를 저 멀리 있는 화성이나 천황성까지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양자 기술들이 점차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자 순간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양자 얽힘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양자 얽힘은 이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양자 얽힘 아인슈타인이랑 로젠이 1935년에 사실 다른 논문 하나를 더 써요. 그 이름도 유명한 ER 페이퍼예요. ER 페이퍼. 를 얘기했던 EPR 페이퍼가 사실은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교수가 웜홀과 양자 얽힘이 수학적으로 등가적이라는 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양자 얽힘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웜홀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만들었고 양자 얽힘도 만들었으면 우리가 실험실 단위에서 이런 웜홀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두 달 전에 작년 11월 30일에 결국에는 일을 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얽힌 양자 상태를 만들고 얽힌 양자 상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웜홀을 만들고 얽힌 양자 웜홀에 양자 정보를 보냈을 때 반대쪽에서 복원이 되는가? 실험을 했어요.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네이처 논문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한 결과지만 어쨌든 양자 웜홀을 통과해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소름돋죠? 얽힌 양자들을 다발로 만들어서 웜홀처럼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지금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실험실 단위에서 우주적인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고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양자 얽힌이 애초에 웜홀처럼 작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양자 순간이동을 할 때 결국에는 카톡을 보내야 된다라는 건데 카톡 없이도 어쩌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몰라요. 이거는 근데 앞으로 봐야 돼. 앞으로 너무너무나도 상상할 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EPR 양자 얽힘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반대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냥 따로 상대성 이론에서 고민하던 웜홀이 또 양자 얽힘 엮이면서 또 다른 새로운 과학 연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양자 연구 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양자 순간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긴급과학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까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수님